아직 우리가 식사 끝나고 아직 정리할 게 있어 그래서 잠깐 게임을 한번 하려고 그래서 내가 여기 가져왔는데 이거 하고 지는 사람이 해서 저기 뒤에 설거지 하는 걸로 여기다가 다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게 뿅 하고 올라오면은 그게 그 사람이 걸리는 거야 여기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한 사람씩 차례대로 순서 오면은 이렇게 누르는 거야 4대4로 하면 되잖아 우리 4대4 절로 와 자 저부터 합니다 더 깊이 더 더 넣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넣고 아니 이쪽으로 좀 와야 원주 형하고 아니 내가 그리로 갈게 이쪽 여자분하고 아니야 아니야 조금 이따가 해 여기 또 여기에서 형님 한 번도 한번 해 보세요 재미 삼아 그냥 어디를 눌러? 이걸로 사이로 해서 끝까지 칼로 찌르는 거야 아무 데나 저도 해줘? 어 예? 아니야 저기 또 무슨? 그래도 또 이리로 와야지 내가 불편해서 그렇지만 괜찮아 이 정도 없이 정리를 할 수 있어 아 자 자 자 남 녀 남 녀 남 녀 이따 해 숨쉬기 좀 이따 해 가만있어 자 내가 이거 들고 가는 게 낫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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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다 여기다 아무 데나 해 아무 데나 해 그냥 빵 하면 어떻게 돼요 어 이렇게 됐어 또 이렇게 해서 또 넣어 에이 여기 다 돌아갔지? 나는 안 돌아갔어 그러면 여기 형님이 한 번 더 하세요 예? 아무 데고 여기 저 니앙 안 돼요 어 어 밑에도 찔르나? 돌아가 나 걸릴 것 같은데 자 나하고 나 놓았어 해봐 니앙 걸려라 여긴 됐어 얘 제발 걸려라 어? 야 괜히 한 번 해 하지 아니 니앙 이군 걸려라 뭘 걸려 이 사람아 어어 왜 안 되지? 이거 박은수 선배님이 이렇게 드시려나 이거 또 팔 아프네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꽂아야 되는 거야? 아까 이숙 선배님이 이거 아니라 아까 이숙 선배님이 이거 아니라 아까 이숙 선배님이 틀고 자서 내가 그걸 넣은 거야 설거지야 그렇지 니가 저기 했지 설거지야 여자 팀이에요 여자 팀이야? 어쨌든 자 그러면 여자들만 네 사람이 한 번 그냥 다 해 아내는 재미없어 재미없어? 해봐 아내 재미없어 우리 팀이 또 틀고 자 아니 아까 틀고 자서 그걸 내가 꽂았더니 형님 이게 니 탓이야